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해 볼 주제는 바로 단어 squeeze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함께 여러가지 문장을 만들고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우선 squeeze 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게 연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 병이 있으니까 병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그냥 병을 이렇게 가볍게 잡는거는 이제 grab 한다고 얘기하죠 g r a b 그냥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힘을 가해서 꾹 움켜쥐는 것 자체를 squeeze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움켜쥐거나 꽉 아니면 뭔가를 쥐어짜거나 이런 것들을 다 squeeze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리병을 쥐어 짤 일은 없지만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과일 칸을 보시면 우리가 스퀴즈를 하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왜 스퀴즈 하냐면 그걸 스퀴즈 해서 나오는 즙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스퀴즈 뒤에 뭘 스퀴즈 하는지 까지만 써도 사실 문장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레몬을 짠다 그러면 i squeezed a lemon 그래서 나는 레몬을 짰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 squeezed an orange 하면 나는 오렌지를 짰다 또 될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쓰임인데 오늘은 요게 조금 뒤에 뭔가를 더 붙여 보도록 할 겁니다 뭔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 레몬이라고 했을 때 레몬을 지어 짰어요 짰을 때 나오는 부산물이 있죠 그 부산물은 바로 레몬의 즙 입니다 레몬즙 이 부산물이고 우린 그 즙을 얻기 위해서 레몬을 짰어요 이걸 한 문장에 다 넣어서 나는 레몬을 짜서 레몬즙을 나오게 했다 라는 식으로 한 문장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squeezed a lemon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산물까지 나오는 걸 다 표현해 줄 때 제일 처음에는 부산물을 먼저 넣어 줍니다 그러면 i squeezed juice 가 되겠죠 그 뒤에 out of 를 넣고 그 out of 뒤에는 뭘 짰을 때 그 주스가 얻어지는지를 쓰면 되는 거죠 완성작은 i squeezed juice out of lemon 그래서 나는 레몬을 짜서 그 주스를 얻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걸 몇 개를 더 해보면 옛날에 제가 이제 만두를 만들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외국 할머니 앞에서 만두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만두소 필링을 어떻게 만들었니 이걸 물어봤을 때 제가 스퀴즈라는 단어를 자주 썼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만두소를 만들 때는 물기가 가능한 없어야 되니까 다 스퀴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김치만두를 만들 때는 당연히 김치 국물이 있는 채로 만두 속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김치 국물을 다 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i squeezed the juice out of 김치 하면은 김치 국물을 다 짜는 거예요 다 짜낸 거죠 그럼 부산물로 얻은 김치 국물은 그냥 throw away 버리고 그 김치만 스퀴즈된 김치만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쥐어짜서 나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아침에 치약을 어디서 짜요 치약의 그 튜브에서 짜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you should squeeze toothpaste 를 먼저 씁니다 왜냐하면 쥐어짜을 때 나오는게 투스페이스니까 you should squeeze toothpaste out of 그 다음에 뭐가 튜브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튜브 이렇게 쥐어짜 때 나오는 그 용기 있잖아요 그 용기를 튜브라고 부르니까 튜브는 맨 뒤에다 넣어 주시면 you should squeeze the toothpaste out of the tube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뭔가를 안에서 쥐어짜서 부산물을 나오게 할 때는 보통 부산물 out of 그 다음에 쥐어짜는 것 물건 대상을 맨 뒤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오렌지던 김치던 아니면은 뭐 치약이던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쥐어짜다면 안 보이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빡빡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범위가 되게 빡빡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했을 때는 my budget is very tight my budget is very tight 내 예산이 너무나 빡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산은 빡빡하지만 그 예산에서 더 많은 돈을 내가 한번 쥐어짜 해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자 쥐어짜는 대상은 예산이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건 more money예요 그죠 그러면은 I will find a way I will find a way 내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어 어떨 방법 더 많은 돈을 쥐어짜낼 방법 이라면 I'll find a way to squeeze more money I'll find a way to squeeze more money 까지 해도 문장은 됩니다 어디서 쥐어짜내냐면 바로 내 예산에서 쥐어짜내야 되니까 out of budget을 뒤에다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쫙 연결하면 my budget is very tight but I'll find a way to squeeze more money out of my budget 하시면 내가 예산은 좀 빡빡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더 돈을 많이 쥐어짜내보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은 그래서 뭔가 내용물을 쥐어짜내서 부산물이 밖으로 나오는 형태의 그런 말이기 때문에 out of 을 썼다면 이번엔 반대로 뒤집어서 안으로 낑겨 넣는 식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용량이나 아니면 범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 속에 뭔가 큰 것을 끼워 억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끼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꾸겨 넣어야 되기 때문에 squeeze라는 동사를 쓸 수 있지만 밖에서 안으로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into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 이제 그걸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손님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작은 남는 침대 single bed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I have an extra bed for guests 내가 손님들 위해서 여분의 침대가 있는데 근데 그 침대가 문제가 있어요 왜? 너무 작아요 but it's very small 그래서 침대 하나가 extra bed가 있지만 너무 작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너를 딱 보니까 너 그 침대에 잘 낑겨 들어가면 잘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you can squeeze into it you can squeeze into it 그래서 뭔가 큰 것이 뭔가 작은 범위의 것에 들어가야 될 때 squeeze into를 쓰시면 됩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천성적으로 굉장히 사람 많고 벅적벅적한데 되게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우선 전제를 깔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싫어해요 I don't like every morning every morning I have to I have to squeeze myself squeeze myself into a crowded subway into a crowded subway 다 연결을 해보면 but every morning I have to squeeze myself but every morning I have to squeeze myself into a crowded subway 그래서 나의 그냥 의지와 상관없이 아침에는 그런 사람 버글버글한 지하철역에 낑겨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상황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최근에 한 5키로가 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체중이 늘다 했을 때 gain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I gained 5 kilos 만약에 파운드를 쓰실 경우에는 파운드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킬로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어야 될 드레스가 있어요 내가 입어야 될 원피스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내가 5킬로가 쪘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드레스에 내 몸을 낑겨 넣고 싶잖아요 그 드레스를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 그래도 한번 이 드레스에 한번 꽉 낑겨 한번 넣어볼래 몸을 한번 집어넣어볼래 한번 입어볼래 이런 정도로 but I will try I will try 노력해볼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I will try to squeeze I will try to squeeze 누구를 스퀴즈 해야 되냐면 내 스스로를 스퀴즈 해야 돼요 그러면은 I will try to squeeze myself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your 드레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into를 써서 into this 드레스 into this 드레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한꺼번에 해보면 I will try to squeeze myself into this 드레스 하면 나 그냥 이 드레스 근데 한번 낑겨 입어 볼게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스퀴즈에 대한 동사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그거를 out of를 뒤에 넣었을 때와 into를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잠시 이후에 제가 발음 연습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음성을 몇 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씩 따라도 해보시고 자막을 쥐어드려 볼 테니까 자막 지우고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I squeeze juice out of a lemon I squeeze juice out of a lemon I squeeze juice out of a lemon I squeeze water paint out of a tube I squeeze water paint out of a tube I squeeze water paint out of a tube I'll squeeze more money out of my budget I'll squeeze more money out of my budget I'll squeeze more money out of my budget I have a small extra bed You can squeeze into it I have a small extra bed I have a small extra bed You can squeeze into it I have a small extra bed You can squeeze into it Every morning, I squeeze myself into a crowded subway Every morning, I squeeze myself into a crowded subway Every morning, I squeeze myself into a crowded subway I gained 5 kilos But I'll squeeze myself into the stress I gained 5 kilos But I'll squeeze myself into the stress I gained 5 kilos But I'll squeeze myself into the stress But I'll squeeze myself into the stress But I'll squeeze myself into the stress And let me see if all of my budget If I jump over with my budget